어서오세요. 대도서관입니다. 3일 날 했던 랜선 라이프에서 저희가 공약을 걸었었는데요. 저는 만약에 랜선 라이프 하는 동안 제 닉네임 대도서관이 네이버 검색어 10위 안에 걸리면 저 만약에 오늘 방송을 보시고 저희 실공 10위 안에 올라간다면 올라간다면 생방송에서 네 생방송에서 20분 초대에서 고음 레스토랑에서 정말 진짜 호텔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 나누고 싶어 하시죠. 명사와의 만남 하하하하하하 대도서관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아래 영상 더보기 정보안에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입해 달라고 하는 사항들을 기입해 주신 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금요일날 저녁때 강남 어딘가의 레스토랑 제 돈은 많이 써도 되니까 어 뵙길 빌겠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오전까지는 개인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20분 뽑아서 그 약속을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돼서 불가피하게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촬영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다음 기회에 다른 걸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안 하는 걸로 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랜선 라이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매주 금요일 밤 9시 랜선 라이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대도서관 용댕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랜선 라이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랜선 라이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랜선 라이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